으 인제 이제는 전하지 마요 놓치고 형이 놓치고 이제 감각을 해보세요 2년 만에 하니까 힐 때는 멈추고 가뭄고 빼기실 때는 흔들면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요 일부러 놔두지 마시고 꼬리가 뭐예요?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얼음 라인에 물이 다 끊어지거든요 제대로 된 게 얼음 라인에 닿을 때는 반대쪽으로 해서 얼음 라인이 안 닿을 거예요 흔들면이 녹아서 괜찮은데요 진짜 토울 때는 피해 놓은 상태가 칼날같아요 뚝 끊어져 버리는데 얘가 힘 빠지면 얼굴이 보여요 너무 들었대요 너무 얼굴이 보일 때 살짝 이렇게 뜬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넘게 깔아 놓은 상태가 밑에 그냥 이제 такие 빛이 드디어